안녕하세요 히트문식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구미리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붕어를 잡으려고 대낚시도 펴놨고 장어와 잉어, 초어를 노리기 위해서 밀도 펴져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기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문식코리아 고기 잡으러 출발합니다. 부터 아래, 변함이 변함이 없네요. 파이팅을 기울 gotta 샀습니다. marched 사irty Slide 히트문식코리아 고기 잡으러 배고파다 사람들은 군부가po기 잡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